XSFM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 싶으면 이제 떠나죠. 떠나면 사람이 급히 떠난 현장은 거의 티가 나요.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두고 보통은 방송일이라는 게 또 막 후다닥 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만 하더라도 콘솔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되도록 오늘 면접인데 즉시 투입 가능하신 분,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신 분 이런 것들은 십종팔구는 사람이 도망갔다고 봐야죠. 저는 그런 문서도 받아봤어요. 이 문서를 들어오시면 바로 하셔야 된다. 문서를 던졌는데 문서가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뽑아주세요라는 문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뽑에서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쓰신 분 암살당했냐고 쓰다가 거기까지 쓰고 갔나 봐요. 도망갔고. 아까까지는 호텔이랑 비교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그러니까요. 보면 그 집이 처음에 고요하잖아요. 아니면 요즘 걸로 말할 것 같은 무슨 저 에지던트 이블 빌리지 같은 이런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. 쭉 죽지 않습니다. 살려드립니다. 근데 들어가 봤더니 금방 죽은 자국이 있어. 여기 들어오면 안 되라고 누가 말해 기는 사람이 그 끝에 폐이 밀리지 않습니다. 보통 부동산 업자가 말리잖아요. 던전이죠. 부동산 업자는 말리지 않아요. 눈빛 흔들리지. 그렇죠. 이게 약간 방송 작가에게는 이 안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괜찮게 나간다. 이런 거를 다 어떻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초년생 분들이 이런 구인 공고에 되게 힌트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요새 또 방송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구인 연차, 투입 시기, 상근 여부 이런 것들을 쓰여 있으면 그거를 보시고 만약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PD 분들이 그렇게 막 해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들어가서 후회하느니 들어가기 전에 최악은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휴가 있나요?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구인이 될 때의 상황에서 말이에요. 그 인편으로 아는 연차 좀 되는 언니들이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요. 그럼 이제 작가는 긴장합니다. 굳이 찾아와? 왜냐하면 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고맙고 이 PD랑 자기는 너무 잘 어울린다. 그럼 그 얘기는 나 이 새끼랑 죽어도 일 못해. 그렇죠. 이런 얘기잖아요. 재물을 바꿔야겠다. 그리고 진짜 서로 친하게 잘 지내라는 얘기는 회식하다 뒤진다. 그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게 물론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인광고에 대한 얘기는 거의 TV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라디오 쪽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치기 힘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업무 조건 같은 경우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공고가 안 나요. 아름아름으로 다. 아 그리고 사람이 안 빠지는군요. 네. 사람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공고를 잘 내지 또 않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인력회전이 늦어서 그 공고를 본 적 없는 직장은 보통 좋은 직장일 확률이 높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방송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이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열심히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. 연세살인마라고 보면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더치트 검색하듯이. 그렇죠. 얼마나 여기 있게 많이 올라와 자주 올라왔나. 아. 네. 보면은 어떤 그 어 이 회사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검색을 딱 쳐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더치트 그러니까 이 물건 왜 이렇게 싸고 좋아 보이지. 그렇죠. 탐스럽다. 구인공고 사이트에서도 그걸 제공을 해요. 최근 몇 년간 올라온 구인공고 이러면서. 그렇군요. 그건 이제 아주 체계가 잘 잡고. 맞아요. 큰 곳이고. 여기는 글 올리면 삭제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